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동에 하는 내일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9시부터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경주가 3도 그 외 지역은 8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